완성!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방역에 공연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상에 공연한 상품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저렴하지 않아서 정말 저렴하게 공연한 상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잘 안하고싶어요 정말 저렴한 상품을 좀 더 잘 안하고싶어요 정말 저렴한 상품이에요 정말 저렴한 상품이 많아서 점점 너무 저렴하게 되었어요 스스로가 다 먹었네요 나머진 다 먹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예쁘고 정리도 너무 예쁘고. 카메라 너무 가까워요. 부담스러워요. 죄송해요. 진짜 예뻐요. 약간 천국에 온 기분이에요.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베어트리파크라고 세종시에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렇다고요. 있는데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나중에 저기 저 전망대에 가봅시다. 같이. 같이. 호호호호호호. 지금은 공을 보러 가는 길. 지금 공을 보러 가는 길. PIWON. 한번 더워 보이는데? 그렇다고 살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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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검保 다이야맨 계란말이 계란말이 과자들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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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휴 wet 먹기 좋은 상자 värld의 방어오는 워크도 오빠 여기 맘에 들어? 너무 예뻐 뭐가 예뻐? 정원이 나옵니다 예쁜 곳이 나타나서 못 가겠지 못 가겠지 더워 죽게 실신할 것 같은데 와 진짜 이쁘다 바다를 가져다니라 반가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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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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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영 첫째 날 막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되게 신나 있어요. 나중에 약간 오른쪽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런 도로로 안내해줬어? 지금은 교통 흐름이 아주 좋아요. 여기서 5km까지 9분. 그다음 5km도 9분 걸릴 것 같아요. 아리야? 길이 꼬불꼬불해서 너무 힘들어. 제가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했어요. 계란 먹는 거 찍어봐야 뭐. 계란 먹는 거 찍어봐야 뭐. 뜨거워. 뜨거워? 왜 못 먹어? 뜨겁나? 알아서 먹을 거야. 나도 만들지 말아. 손에 묻으니까. 복둥이한테 묻히면 돼. 복둥이한테 묻히면 되지. 복둥이는 더 더러워야. 그래? 복둥이는 깨끗한 줄 아냐. 더 더러워. 복둥이는 잘 지냈어. 야. 산책하러 가라. 안 좋아했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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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둥아. 이쁘다. 복둥아. 야. 야. 으으. 으으. 흐흐흐흐. 이쁘다. 복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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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너무 예쁘다 너무 크다 이분이 너무 크다 그가 너무 크다 이곳에 오르는 중 이곳에 있는 곳이 너무 크다 또 오는 중 이곳에 오르는 곳은 이곳이 너무 크다 이곳이 되게 조용하고 잔잔하고 이쁜 음악이 나와서 오자마자 되게 마음이 엄청 편해지고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맛있으면 그렇게 써 먹는 것 같은데, 아픈 조합이 들어있습니다 보내 locations 온라인 아이씨 집에 갈비를 감히는 사람을 잡게 이건 왜 오는 거야? 그리고 귀엽게 만드신 곳이 뭐야? 계속 가위에 힘이 되겠다 봐 soil 고맙다 여러분이 난 탕후라이 보셨을 받야만 캠페이 갑자기 왜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면 안되는데 왜? 나 산책하는 영상 찍는 중인데 여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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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